XSFM입니다. 오늘은 10회 동안 진행된 표현을 복습해봅니다. 2월 첫 번째 그리고 11번째 퍼펙트 25 잉글리스 팟캐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비긴!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캡틴 K입니다. And this is 루디아. How's it going, everybody? 벌써 2월이 되었네요. 학생분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루디아는 미국에서 겨울방학에 주로 뭐 했었어요? 어, 미국에선 지금처럼 2월이면 일단 학기 중이에요. 음, 그래요? 방학이 짧은 건가요? 아, 네.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은 편인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기 중에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미국에선 대부분 만 16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백화점 매장이랑 베이커리에서 제일 오래 일했어요. 베이커리라? 뭐 어떤 증거가 아닙니다?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가 월요일마다 휴무라서 일요일 근무 끝나면 남은 빵을 다 싸주셨거든요. 이거 들고 월요일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저 대학생 때는 그래도 1, 2월이 조금은 좀 숨 돌릴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방학에도 알바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우리 대학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물론 많은 영어 공부법도 있고 또 저마다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도 대학생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직장인분들께도요. 평소에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질문에 얽힌 재밌는 사연도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사연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 at gmail.com 또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스터도 있습니다. hashtag p25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whispo.com? yeah, that's a good start.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일로 ZZO3715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모으기를 취미로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퍼펙트시버 방송은 마트 갈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해외 직구로 신발을 하나 주문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더라고요 US8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US9로 변경하고 싶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직구에 관련된 유용한 표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트 갈 때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 진짜 몰라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처럼 저도 신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발이 작아서 미국에서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 신발 배송받아 신고 그랬는데요 요즘 해외 직구로는 전 영양제 많이 사요 영양제요? 루디아도 이제 건강에 신경 쓰실 나이가 됐나 봐요 네 아무튼 오늘은 11회 특집입니다 뭐 딱히 11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다 보니 특집으로 사연 보내신 분을 어렵게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XSFM의 기술행정관을 맡고 있는 김상조라고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력적인 목소리를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님을 모셨습니다 김상조님 그거 아세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게스트로 모셔달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다 부질없는 것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왜요? 작년에 그 알실 공개 방송 했었잖아요 그때 막판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당 복장을 하고 경품 추천 행사를 했거든요 끔찍했었죠 그때 어떤 청취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안 창피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다음 달에 연봉 협상이 있다고 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연봉 올려야 된다고 100%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SNS에 올려달라 아니면 메일로 보내달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되게 많이 봤는데요 아니에요 없던데 하여튼 다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봤었었어요 아무튼 평소에 저희 방송 자주 듣는다고 하셨었어요 자주 듣죠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듣고요 마트 갈 때 근데 저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마트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아이쇼핑 할 때도 그냥 틀어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 있으세요?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스페이스 아웃? very nice 그런 것도 있고요 좀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막 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수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폴리 리튼 라든가 뭐 그런 거 좀 생각이 나네요 very good 평소에 그러면 뭐 영어를 접하시거나 뭐 사용하실 기회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노래 부르는 일이다 보니까 팝송 외울 때 많이 하죠 요즘 노래가 한국 노래 같은 경우에도 영어 가사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발음 같은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죠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런 거 좀 좋아해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랑 미국에서 실제 하는 발음이랑 다를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겟 모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난 방송에서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유라노스 이런 거라든가 아 네 맞아요 저희 또 옛날에 새가 세턴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세턴이거든요 그렇죠 세른 잘했나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I see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진짜 해외 직구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쇼핑할 때 클릭 몇 번 하면 주문 변경이 되고 옵션도 바꾸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구는 옵션 변경을 일일이 영어로 텍스트로 적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전화통화로는 어렵잖아요 전적으로 전화비도 비싸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 옆쪽에 라이브챗이라고 따로 창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실시간으로 채팅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영작을 하려고 하니 한국에서 영어를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럼 이외로 해외 직구할 때 영어를 좀 자주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냥 주문만 하고 결제만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뭐 실수로 잘못 클릭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항이 생겨서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한번 김상조님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누디야 첫 번째 질문은 신발을 US8 사이즈에서 US9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아 근데 이 사연 들으니까 저 예전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사진 본 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해외 직구로 엄청 저렴하게 신발 구매하신 분이 배송 온 거 보고 인증샷을 하셨거든요 근데 키즈용 신발을 시키신 거예요 발가락 두 개만 들어간 사진인데 진짜 웃겨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그러면 김상조님처럼 사이즈 변경 관련된 표현을 잘 몰랐었나봐요 그 정도면 거의 발가락 골무수요 그렇죠 다시 질문으로 갈게요 미국 사이즈로 8사이즈 신발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거를 9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끊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사이즈 신발을 주문했어요 주문은 잘 아시다시피 Order 이란 단어를 쓸 거고요 신발이라는 아이템이 한 켤레로 가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A pair of shoes 라고 아이템 얘기하시면 되고요 문장에서 보시면 I ordered a pair of size 8 shoes 라고 하시면 돼요 8사이즈 신발을 주문했어요 I ordered a pair of size 8 shoes 뒤에는 그거를 9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나옵니다 네 교환하다는 exchange라는 동사를 써서 I want to exchange it for a 9 9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어요 I want to exchange it for a 9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겠습니다 미국 사이즈로 8사이즈 신발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걸 9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어요 I ordered a pair of size 8 shoes 이런 수단 있잖아요 카드라든가 아니면 페이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때는 카드로 결제했다가 다른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혹은 페이팔로 결제했었는데 카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네 첫 번째로 결제했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꿔서 결제하고 싶다 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신용카드라는 결제 수단은 똑같습니다 I made a payment with a credit card 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I made a payment with a credit card 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요 But I would like to use a different card 하지만 다른 카드로 변경하고 싶어요 But I would like to use a different card 하지만 다른 카드로 변경하고 싶어요 다음 질문은 결제 수단이 아예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페이팔로 결제 수단을 바꾸고 싶어요 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앞부분은 I made a payment with a credit card 라고 한 다음에 But I'd like to change my payment method to PayPal 이번에는 결제 수단이 아예 바뀐 겁니다 결제 수단을 페이팔로 변경하고 싶어요 I'd like to change my payment method to PayPal 이럴 때 change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합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처음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결제 수단을 페이팔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I made a payment with a credit card But I'd like to change my payment method to PayPal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발을 사다 보면 빠르게 결제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워낙 경쟁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이트에서 뿌려주는 할인 코드라든가 그런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못해가지고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막 선착순으로 빨리 결제를 해야 되나 그럼요 그게 20초 커지거든요 20초 내로 결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따로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결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할인 코드를 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볼게요 결제할 때 할인 코드를 넣지 못했는데 지금 적용 가능한가요?는 뭐라고 할까요? 우선 할인 코드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프로모션 코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디스카운트 코드 또는 큐폰 코드라고 해요 큐폰이요? 쿠폰이 아니고요? 아 이거 발음 두 가지가 되는데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보통 큐폰이라고 많이 하고 영국식은 쿠폰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부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제할 때 할인 코드를 넣지 못했는데 결제할 때 할인 코드를 넣지 못했었어요 지금 적용 가능한가요? 지금 적용 가능할까요? 또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따로 해외에 받을 만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배송대행지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배대지죠 네 배대지라고들 많이 하죠 그 배송대행지가 갑자기 창고를 옮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송지를 바꾸고 싶다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상품이 출발하기 전이라면 배송지를 변경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배송은 shipping이라고 합니다 동사로 ship 명사로 배 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if my order has not been shipped yet I'd like to change my shipping address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상품이 출발하기 전이라면 상품이 출발하기 전이라면 배송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if my order has not been shipped yet I'd like to change my shipping address 좀 더 간단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I'd like to change my shipping address 이렇게만 한 문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소를 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을 취소하고 싶으면 당연히 cancel 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I want to cancel my order 또는 can I cancel my order 이렇게 의문사로 하셔도 괜찮고요 상품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상품 취소해도 될까요? I want to cancel my order 또는 can I cancel my order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직 미국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랑 그런 걸 좀 잘 몰라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주문하고 나서 취소를 할 때 뭔가 좀 구차한 변명을 좀 드러나야 되지 않나 그런 약간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미국에서도 그런 구차한 변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나요? 눈치를 본다든가 네 그렇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쿨해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return policy 반품 정책이라는 게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환불 기간이 대부분 일주일이나 조금 이렇게 짧은 기간처럼 생각이 되는데 미국은 구매하고 한 달 길게는 거의 3개월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한 계절 내내 땅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한 달 꽉 채워서 반품하러 가도요 상태만 체크하고 택이 없어도 영수증이 있으면 괜찮다든지 뭔가 좀 우리보다는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품 사유도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있는데 아예 안 물어보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일단 취소하고 싶으시면 그냥 취소하겠다고 한번 먼저 던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짐을 덜고 바로 요청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네요 특히 큐폰 LBS 좋았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후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XSFM의 김상조 기술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에피소드들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럿 방송부터 다시 가보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To be fluent or forgetful, make your choice 잘 잊어버리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는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네, forgetful이란 단어 기억나시나요? forget, 잊어버리다라는 동사를 형용사 형태로 forgetful로 만들었는데요 이음절의 강세가 있었죠 그냥 forgetful 하시기보다는요 forgetful이라고 소리내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해지거나 깜빡깜빡하거나 너의 선택이야 To be fluent or forgetful, make your choice 새로운 예문 한번 가볼까요? I'm so forgetful these days, am I aging? 나 요즘 너무 깜빡거려, 노화하는 건가? 로 해석이 되네요 네, aging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그 안티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죠? 음, 미국식으로 읽자면 anti-aging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age가 명사로는 나이지만 동사로는 나이 먹다, 늙다 즉, I'm aging 하면 I'm getting old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 요즘 너무 깜빡거려 노화하는 건가? 늙는 건가? I'm so forgetful these days, am I aging? 첫 번째 에피소드 Q&A 시간에 다뤘던 문장입니다 If it runs out, just accept your fate and weep silently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울어라 네, 여기서 잇은 화장실인 상황이니까 toilet paper, 휴지라고 추측했었고요 음, 근데 휴지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 이름들이 각각 있나요? 네, 일단 두루마리 휴지 화장실에서 쓰는 건 toilet paper이라고 하고요 식당에서 쓰는 건 napkin 일상에서 쓰는 건 tissue라고 하는 거예요 tissue paper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클리닉스, 그냥 브랜드 이름 이렇게 많이 불러서 써요 주방에서 쓰는 거는 paper towel 그리고 우리는 kitchen towel이라고도 쓰잖아요 보통, 네, 주방에서 쓸 때요 이건 조금 달라요 kitchen towel은 주방에서 쓰는 천이나 수건, 말 그대로 towel을 얘기하는 거라서 paper towel하고 같은 말로는 kitchen roll이라고 합니다 r-o-l-l, 돌돌 말려 있는 거죠, kitchen roll 뭐, kitchen towel 빼고는 조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소진하다 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네, run out이란 표현이 나왔었죠 예를 들자면요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부족해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모잘라 과거용으로는 I ran out of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건넬 수 있는 질문을 여쭤봤었어요 네, how do you like living in Korea? 한국에서 생활 어때요? how do you like living in Korea? 여기서 how do you like 패턴이 좋아하냐가 아니라 뭐, 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How do you like perfect 25 English podcast? 퍼펙트 25 English podcast 어때요? How do you like perfect 25 English podcast? 퍼펙트 25 English podcast 어떻습니까? 다이얼로그에서 다뤘던 문장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It boggled my mind that no one stood up to throw any question at President Obama when they had a chance 기회가 있었을 때 아무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It boggled my mind 나 깜짝 놀랐어 It boggled my mind 뒤에는 stand up 뭐 자리에서 일어나다 뭐 쉬운 표현이 있고요 근데 다른 뜻도 있었어요 바람맞치다 역시 stand up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stand 누군가 up 이런 식으로요 For example, he stood her up 그는 그녀를 바람맞았다 또는 I've been stood up 나 바람맞았어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서서 기다리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바람맞치다라는 표현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세 번째 방송에서는 휴대폰 음성명령 기능 간단히 짚어보았죠 오후 1시 알람을 세팅해줘 기억나시나요? 네, set an alarm at 1pm일까요? 4 1pm일까요? 또 헷갈려요 네, at이 아니라 여기서는 4를 쓰신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맞아요, at을 쓰면 1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세팅해라 라는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에시아니 4가 사용됨을 기억해 두시고요 본문에서는 70년대 머리 길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못했다는 레드 제플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채로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Without us knowing 또는 Without me knowing 이라는 표현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방송에서는 원하는 대로 잔돈 바꾸는 방법과 흥정하는 표현을 공부했었죠 네, 돈을 건네면서 Could I have this in 화폐 단위? 이거를 원하는 화폐 단위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국어랑 어순이 반대라서 필요한 장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순서로 얘기했어요 만약 100달러짜리를 50달러 한 장 그리고 20달러 두 장 10달러 한 장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Could I have this in 150 two twenties and one ten? 한 장일 때는 화폐 단위를 단수로 쓰지만 두 장 이상일 때는 단위를 복수 형태로 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됐죠 50달러 한 장과 20달러 두 장과 10달러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Could I have this in 150 two twenties and one ten? 흥정할 때 필요한 표현도 몇 가지 했었었죠 흥정 3 콤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정 1차 시도입니다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좀 할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2차 시도입니다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more? 조금 더 내려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more? 3차 시도입니다 I will take it for 10달러 10달러 해주시면 가져갈게요 I will take it for 10달러 다섯 번째 방송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걸어가긴 너무 멀어요 택시 타는 게 나을 거예요 That's too far to walk from here You may want to take a taxi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You may want to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해석하면 마치 You should 무언하고 비슷한데 You should 보다 더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말투의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걸어가긴 너무 멀어요 택시 타는 게 나을 거예요 That's too far to walk from here You may want to take a taxi 여섯 번째 방송은 야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과로사라는 표현 아세요? 과로가 overwork이니까 overwork 다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death를 붙여야 되나요? 네 직역하면 overwork death가 맞는데요 사실 karoshi 라는 단어를 써요 일본어 일본어 같아요 네 일본어인데 영어사전에 나올 정도로 일본의 야근도 한국 이상으로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무튼 이 karoshi 라는 단어를 영어처럼 쓸 때는요 2음절에 강세도 넣고 karoshi 말고 karoshi 이렇게 읽어요 그렇군요 이 작가여도 그 3음절 강세넣고 is a gaia 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화된 발음이죠 재밌네요 본문에 나왔던 문장 하나 볼게요 That means only a small minority are raking in money 그렇다면 몇몇 극소수는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얘기겠지 돈을 긁어모으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raking money 하면 그 rake가 갈키였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갈키로 쓰는 행위 즉 긁어모으다 라는 뜻이었고요 참고로 우리말로 로또 맞다 대박치다 이런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hit the jackpot 말 그대로 jackpot 터뜨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at means only a small minority are raking in money 그렇다면 몇몇 극소수는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얘기겠지 일곱 번째 방송에서 나왔던 단어 중요 체크 가보겠습니다 that's admirable 존경스럽네 동사로 admire 존경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었죠 그 동사일 때는 이음절 강세라서 admire 이렇게 발음했었는데 형용사일 때는 이름절 강세로 바뀌면서 admirable 앞에 add를 길게 발음해주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또 뭐뭐 할만하네 뭐뭐할 자격이 있네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you deserve the title of solo dining expert 라는 문장에서 deserve라는 단어가 뉘앙스에 따라 그럴 자격이 있어 또는 그래도 싸다 저런 긍정 부정 모두 전달 가능했죠 뉘앙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예 하나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는 휴가 갈 자격이 있어 열심히 일했으니 그는 휴가 갈 자격이 있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배낭여행 숙박지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배웠었죠 I made a reservation 또는 I made a booking 나 예약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네 참고로 이 표현은 식당에서도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외국에서 식당에 뭐 전화하고 전화해서 예약하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안 해봐서 겁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진짜 유명한 맛집이면 가서 한참 기다리시거나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로 한번 예약해보시면 어떨까요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사람 수 at 시간 on 날짜 몇 월 며칠 몇 명 예약 가능한가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사람 수 at 시간 on 날짜 몇 월 며칠 몇 명 예약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예를 들어보죠 2월 10일 저녁 6시에 2명 예약 가능한가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people at 6pm on February 10th 2월 10일 저녁 6시에 2명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wo people at 6pm on February 10th 9번째 방송에서는 목성에 살고 싶은 엄마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정 is just around the corner 구정이 바로 코앞이다 바로 임박하다 임박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었고요 네 be just around the corner 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come up 이라는 표현하면 무언가가 다가오다 라는 말이 되죠 예문 있을까요 Valentine's day is coming up Valentine's day 가 다가오고 있어 진짜네요 Valentine's day 가 다가오고 있어 Valentine's day is coming up come up 에요 with 가 붙으면 come up with 예전에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with 가 붙으면 좀 다른 뜻이 되죠 영어 come up with 무언 무언 하면 무언가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라는 수거였어요 for example I came up with a new idea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라는 표현이죠 열 번째에서는 아플 때 표현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우선 크게 아프진 않지만 몸이 좀 안 좋아 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not feeling very well 나 몸살이야 온몸이 아파 그럴 때는 My body aches 또는 My whole body aches 보문에서는 논란이 됐던 잡스의 인형꾸 얘기를 했었었죠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루디아 스티브 잡스 진짜 곧 하나 가볼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적이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걸로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적이니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여기까지가 퍼펙트 25 잉글리스 팟캐스트 열한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방송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가끔 스튜디오에 직접 게스트를 모셔서 영어 고민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하고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이런 시간 또 가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10회의 몇몇 표현들을 짚어봤고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살짝 잊어버렸던 표현들이 다시 생각나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XSFM과 퍼펙트 25 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 25 잉글리스 팟캐스트 책임피드 겸 엔지니어 UMC의 프로듀서와 진행해 캡틴 K 그리고 리뷰를 준비하다가 다크서클 생겨버렸다는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I hope my dark circles are worth it 그래요 그럼 2월 둘째 주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Stay warm everybody Goodbye